서운아 우리 그림일까? 엄마 잘그리지? 응 동그라미 3번 엄마 이게 뭐야? 에이 동그란들 이거 아니에요 그럼 뭐? 어떤걸로 뭐야? 이거 뭐야? 핑크핑이래? 엄마 잘 봐 동그라이 완전 이쁘게 된다 엄마 한번 해보자 아기다 이쁘다 색깔도 다 다른색이야 엄마 이것 봐봐 이 펜은 그린돈을 쓰겠다 오 진짜? 오 멋지다 엄마 잘 봐 응 오 이거 완전 좋다 엄마들 다 지워져 오 오 이렇게 딸기게 떡볶이 있어 오 짠 오 오 엄청 작았다 엄청 작아 오 최고 최고 언제 되겠어 시대가 많이 변했어 오 오 오 오 오 точ 오 음 짜잔 엄마가 슈파한 코였어 우리 영어 공부할까? 펜 페이 엄마 뭐야 이거 엄청 멋진 칠판이잖아 이거에 대해서 멋진 칠판 있어? 에이, 이게 뭐야. 엄마께 훨씬 더 크잖아. 엄마, 잠깐만. 이게 뭐야? 오, 색깔이 예뻐. 이거 붙이기만 하면 돼. 정말? 우와, 옷 좀 한번 해보자. 너무 멋있네. 알겠어. 나은아. 짜잔. 쏘르르. 소나, 이거 너무 멋있지 않아? 엄마. 요즘에 다른 게 있어. 다른 거? 뭐? 여자. 이건 또 뭐야? 친구 가족 친구들. 안녕. 라디오. 가방. 라디오. 가방. 라디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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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화도 읽어줘? 손아 이건 뭐야? 동화도 읽어줘? 우와 멋있다 테미와 대짱이 테미와 대짱이 발사부터 겨울이 생각하나니 시대가 너무 많이 변했어 손아 손아 이잔아 너 이 노트북보다 더 좋은거 있어? 오거라? 봐봐 손아 켜볼까? 켜볼게 이봐 이봐 유치하게 뭐야 뭐가 유치하게? 으악 잘한다 으하하하 아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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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